10시 반 출장, 의왕 이재명 고객님께서 도착을 하였습니다 길 조금만 확보해 주세요 해드려야 돼요 길 조금만 확보해 주세요 이재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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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트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소영 국회의원님 이미 열심히 잘하고 계신가요? 네 요새 저를 수행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네 맞아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로 훌륭하고 실력 있고 좋은 분 같아요 그렇죠?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부터는 우리 경기도 저의 정치적 고향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바로 이재명을 대한민국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으로 키워준 어머니 같은 분들이죠 네 경기도가 언제 그런 얘기했었다고 합니다 대선 가도의 무덤이라고 왜 무덤입니까? 여기가 바로 바로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그렇죠? 네 서울 외곽도로가 아니고 수도권 순환도로 우리가 만들었죠? 네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유일하게 유일하게 성장 발전하는 광역도 전국에서 도적 만족도가 가장 높은 도 바로 경기도 아니었겠습니까? 네 여러분이 협조하셔서 이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중심이 됐고 우리는 의왕 시민과 동시에 내가 경기도민이다 우리 친구들 경기도로 이사와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부심 가지게 됐죠?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대한민국 집권 여당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도 열심히 일했지만 우리 경기도민들 여러분도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생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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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가야 되겠지요? 예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유능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통합적인 나라를 만들 사람 누구겠습니까? 이생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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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끼니를 제대로 못 대워서 배가 고파가지고 아들하고 딸하고 편들어가지고 싸우면 그때 누구 편들어야 됩니까? 오빠 편 우리 편 편들면 안 되지요? 네 힘센 아들 아들들 편들어가지고 딸 때리고 그러면 되겠어요? 안되겠어요? 네 부모가 할 일은 자식들이 먹을 거 부족해서 싸우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청년들이 힘들어서 취직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남성 남성 여성 나눠가지고 싸우고 서울 지방 나눠가지고 싸우고 하면 그렇게 싸우게 할 게 아니고 싸우지 않도록 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나라 만들어서 기회가 부족해졌지 않습니까?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럴 때 편들어가지고 더 싸우게 만들면 되겠어요 아니요 통합한 나라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은 나라 남과 북 가르지 않고 평화적으로 사는 나라 전쟁 없는 나라 그런 나라 만들어야죠? 네 편 가르지 않고 인재 골고루 쓰고 네 정책 내 정책 가르지 않고 좋은 정책 다 써서 오로지 우리 국민들 더 잘 살게 만들 윤웅한 후보가 누구겠습니까? 이재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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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부탁하나 드리고 제가 그만 갈게요 제가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이 돼서 갈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보니까 경기도가 옛날에 압도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셨는데 최근에 약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전국은 다 가면서 왜 경기도는 안 오냐 아 그런 것 같아요 그죠? 네 지금부터는 주변에 얘기해서 우리 경기도가 자랑스럽게 성장시켜서 만들어낸 대한민국 가장 유능한 정치 리더 이재명을 주변에 많이 선전해 주실 거죠? 네 바로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그렇죠?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합하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 미래로 가는 나라 그리고 국민이 준 권한과 예산을 오로지 국민들 위해서만 쓸 그런 유능한 리더 이재명이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이죠? 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이재명이 얼마나 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성과 만들고 싸우지 않게 하고 우리가 경기도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통합의 리더 여러분이 증인이죠? 네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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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정 경기도 땅위원장님 위원장님 우리 이성윤 국회의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재명 맹성혁. 내 말씀 안 되는데. 갑자기 돼가지고 예측법을 받은 상황이다. 이재명을 하면 한다. 맞다. 나를 위해 이재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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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